그리고 세훈이 부르니까 제 생각이 나네요 피자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던 점이 있었는데 저도 세훈이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피자를 먹었는데 두조각 먹고 체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렇게 돼요 세훈씨도 지금 제가 아까 뺏으려고 했던 게 이제 짠 음식이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짠 음식이 들어가면 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약간... 아뇨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3일째 마지막 공연입니다 아 진짜 공연이 끝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쪽도 큰 공연장의 회복이 있게 돼서 유방으로 세워도 있고요